자 여섯 개냐 네 개냐 여섯 개냐 네 개냐 단계 6단계 콜라둥프루 어? 어디 말이에요? 어디 말이에요? 어느 나라 말이 아니고 콜라둥프루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뭐라고 화이팅! 잠깐만 네가 먼저 할 거야? 여기서 빨리 보러 와야 돼요 진짜? 우리 지금 얘 하는 거 못 봐서 그런 거죠? 자 단팥 맛 똥치 단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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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! 야 이거 둘이 다 똑같습니다 나만의 방법이 있어 선배님 하는 거 보고 해야 돼 오케이 콜라둥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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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둥우루 콜라둥프루 콜라둥に 콜라둥pm pess 시작이 되겠다. 시작이 되겠다. 방긋자 아예 방긋자 2등이야 2등 성공 1분 22초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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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안개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